사랑이 더 많아진 후견이 있던 매일 각각이 갈림까 이렇게 했대요 저는 지금 마이크 이것때문에 아쉽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보여주셔야 될거죠 그리고 제가 같이 무라일체 내서 안무를 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목적을 해볼까요? 그 카메라 드신 분들만 제외하고 다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즐겁게 볼 수가 없어요 다시 하나, 둘, 셋 사랑이 더 많아진 후견이 땀인데 왜 그게 갈린볼까 네, 파트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알겠죠? 혹시 맨디의 카메라 스탠드 있는데 안 잡고 계신 분도 쳐주시면 좋겠지만 부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런가? 제가 너무 들려드릴게요 어젠 우리가 쌓았던 이유를 모르겠어 눈물로 밤을 새던 것도 다 지난 얘기 이제 너의 사과가 진심인지 모르겠어 해볼까요? 사랑이 더 많아진 후견이 땀인데 왜 그게 갈린볼까 이렇게 사랑한대도 자주 써요 난 너만 누린네 어떻게 그럴까 좀 웃으면서 해주시면 돼요 사랑해도 변화가 증후군이 있다면 내가 그게 걸린 걸까 그렇게 눈만 마주쳐도 살래요 다 누리는데 잘 어디 갔을까 넌 내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넌 내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한 번 더 사랑해도 변화가 증후군이 있다면 왜 그게 걸린 걸까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사랑한다고도 자주 싸우는 검은 누린빈 벤차가 그럴까 사랑해도 변화가 증후군이 있다면 내가 그게 걸린 걸까 사랑해도 변화 같은 누가 있다면 내가 그게 걸린 걸까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살짝 싸우는 거면 왜 내 끝에 왜 그럴까 사랑이 두 번 할 때 누군이 있다면 넌 다 크게 걸릴 걸까 잠이 무동성에 부대도 너는 왜 이제 먼저 꿀꿀자는 걸까 이런 곡이었습니다. 전화와 주먹을 노래는 곡이었고요.